과학과 마술의 콜라보레이션 과학마술 체험전 안녕하세요 마술사 유쿠리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체험전 코디네이터 레인보우입니다 레인보우님이 코디네이터를 하시면서 선생님들하고 굉장히 접점이 잦으시잖아요 처음에 문의전화 오면 또 전화 받아서 상담하시고 또 궁금하신 부분 하나씩 말로 먼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 보내주시고 체험전 당일날은 선생님들께 브리핑 간단하게 해주시고 이런 역할들을 해주시거든요 또 체험전 중간에 우리 선생님들 마지막까지 잘 끝날 수 있도록 체험장을 다니시면서 코칭을 해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코디네이터님 도와주세요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탄성구 왜냐하면 친구들이 이 탄성구를 적당한 높이에 들어서 놨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우리 친구들은 또 그렇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렇게 들었다 놓거나 하면 꼬이고 한 번 꼬인 게 또 꼬이고 하다 보면 선생님도 못 풀어요 네 그래서 우리 레인보우님이 풀어주시곤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안내판을 드리거든요 유의할 점에 써 있죠 네 줄이 너무 구출을 너무 높이 되면 꼬일 수 있어요 엉킬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도 써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체험을 할 때 이렇게 해서 힘을 가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잘 설명해 주시면 우리 친구들이 더 재밌게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의 탄성구를 놨더니 반대쪽에 하나가 움직였어요 그러면 두 개를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? 자 지금 바로 해볼게요 멈춘 상태에서 두 개를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두 개가 움직입니다 2 플러스 2 자 그럼 세 개를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? 공은 다섯 개거든요 멈추고 세 개를 놓으면 보시죠 세 개씩 가운데 친구는 왔다 갔다 계속 하네요 네 제일 바빠요 네 이 말은 한번 전해진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반대쪽으로 그대로 지금 거의 가고 있거든요 네네 자 이 탄성구 자체가 지금 에너지를 흡수를 잘 안 한다는 거죠? 네 맞습니다 충돌 에너지가 한번 생기면 그 힘이 끝까지 미루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네 물론 점점 줄어들죠 왜냐하면 공기라는 저항이 있으니까 그런 공기의 저항을 받아서 점점 멈추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탄성구는 에너지를 흡수하지 않고 그대로 반대쪽에 전달한다 이게 바로 이 탄성구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체험을 할 때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? 네 일단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설명을 해주실 때 우리 과학의 원리도 설명을 해주시지만 안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 모든 친구들이 즐겁고 신나는 과학마술 체험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친구들에게 설명하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하시나요? 곳곳에 필요한 곳에 가셔서 우리 아이들이 혹시라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한 번 더 우리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네 도와주시면 되는 거죠 네 네 네 우리 친구가 잘 못하고 있거나 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우리 선생님은 고구들 위치를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동선을 짜드리니까요 선생님들은 도와주세요 선생님 하는 친구에 가서 친절하게 한 번 더 알려주시는 역할 그러면서도 친구들이 안전하게 잘 하고 있는지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 여기에 보고서 부분 연구 과제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 친구 그러면 이번에는 두 개를 놓아보면 어떨까?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? 같이 도움 말씀해 주시면 친구들 창의적 개발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부모님 참여 수업할 때는 부모님이 또 그 역할을 해주시게 될 거고요 우리 레인보우님은 계속 방마다 다니면서 우리 선생님들 애로사항을 도와드리도록 할 겁니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